지뢰찾기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골뱅이 모양의 타일을 누르면 선택한 주변 타일들의 주변 지뢰 개수가 나오게 되고 만약 주변 타일이 지뢰라면 타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뢰를 클릭하게 되면 화면에 모든 지뢰의 위치가 표시되고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지뢰를 다 찾은 화면을 보여드리기 위해 지뢰를 모두 화면에 표시했습니다. 지뢰가 아닌 모든 블록들을 열게 되면 게임인색 이후 종료가 됩니다.